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줄이고 있죠 박지영 전반 마지막 홀에 있습니다 또 들어가네요 박지영 선수가 어제 저희 플랍하우스에서 만났을 때는 골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어렵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이제 1라운드에서 웨지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윤희나 선수인데 올 시즌 100미터 이내 샷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윤희나 세 번째 샷 윤희나 선수 결국 버디 없이 전반 홀을 마무리하네요 윤희나 선수 파팅을 할 때 한 번씩 공연하네요 나중에 컨택이 만들어질 때 머리가 약간 뒤쪽으로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유독 좀 심해 보입니다. 머리를 제자리에 고정시켜 두는 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.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라인이 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. 오! 아! 와! 떨어졌습니다. 와! 전예성! 본인도 놀랐습니다. 안 들어간 것도 놀랐고 또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.